자세한 내용은? 자세한 내용은? 자세한 내용은? 자세한 내용은? 답당료 경매 쪽으로 왔습니다 오늘 토요일 만져서 사람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오늘 상황 변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여기 성님 주장인데 물건 좋네요 지금 손님들 많이 파가시네요 지금 아직 시세를 어떻게 했는지 확인 못했습니다 여기 경매가 좋은 거 그대로 지금 받아가고 있는 분이요 절차 하나씩 일어났어서 상태 아주 좋습니다 지금 무게는 마리에 약 1kg 정도 다닐 것 같고요 3kg 4만원 4kg 4만원 4kg 4만원 얼마다 아까 몇kg째 4.5였나? 4.5만원 3kg 4.5만원 진짜 좋아요 3만6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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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만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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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좋네요, 저런건 좋네요 시세가 돌아버리 지금 물건 좋네요 경매 보러 가시는데 경매 바쁘세요 꽃게 꽃게는 꽃게입니다 꽃게는 많이 올랐어요? 좋은거 얼마가요? 오늘 다시 4만8천원까지 올랐답니다 꽃게가 4만5천원, 4만8천원까지 오늘 꽃게가 많이 올랐네요 좋네요 여기 4만4천원 좋네요 4천5천원 4천5천원 2.9 2.9 2.9 좋네요 2.9 여러분 4만4천원 한 마리 더 아니 너 마저 나 친한 경신이야 사장님한테 양해를 구하고 안전을 해줄 수 없어 아 봐봐 손 좀 어때? 아 손 좀 좋아 아 이거 목말라 23,000원 사람아 죽인다 봐봐 이거 킬로 23,000원이라는 거 잖아요 아까 3만원 봤다고 하죠? 비실비셔서 23,000원 파는 거 아니에요 킬로만 간대 아니고 몇 킬로가죠? 2.7킬로? 2.7킬로면 23,000원 킬로 23,000원 2021 사장님 150번 사장님입니다 지금 이건 어떻게 가는 거예요 시세가? 35,000원 35,000원 네 판매가를 말씀하셔야 돼요 경배 나갈 단가야 우리는 그냥 원가도 주고 그러잖아 아 물건 좋네요 네 4만4천원씩 가서 경배 4만4천4만원 나가지고 아 좋네 아 좋다 상소 어 아 저거 경배 저거 3만4천 나갔잖아 3만4천 나도 모르게 사갖고 고개로 봤는데 아 물어 아이 아 책임집게 사갖고 다 왔거든 그저 뭐 말해 이 새끼가 하나가 안꺼워 어디에 가요 다른 곳이 없어 한국도 지금 200마리라도 하뜰지고 있어 됐어 5마리 5 6 6 7마리로 왔는데 몇마리 진정아 4.2 4.2 5 5 5 5 5 5 5 4 5 5 5 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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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으 아 아 으 으 4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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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사장님 으 으 으 으 으 여기 150번 사장님 저을 굉장히 아주 너무 잘해 주십니다 단면 꽃게는 오늘은 얼마에요? 35,000원? 1.2킬로짜리 좋네 여기 150번입니다 1.2킬로짜리 좋네 아이고 바쁘십니다 1.2킬로짜리 좋네 브라운 킹크랩 격려중인데 아직은 높네요 7만6천원 고가가 나고 있는데 7호에 떨어지네요 아직 블루킹크랩인데 시세가 상당히 높은가요? 7만6천원 오늘은 대개가 날 것 같네요 킹크랩 시세가 높아요 15,000원 보시다니 4만 5천원 5만 5천원 이건 뭐 아주 낮은거구요 지금 하는건 블루입니다 블루 킹크랩 10만원대 블루 킹크랩 오늘은 7만원대 오늘은 7만원대 평생이 되네요 2.15정도 나갈거같이 음 좋네요 A급 사이즈도 일단 크고 앞뒤에 있는게 좋은겁니다 지금 대개 경매중인데 3만8천원이래 떨어지네요 A급이 3만8천원 2.15정도 나갈거같이 3개가 낮으면 3만원 떨어졌네요 최정수산 방금 경계받아온거 얼마짜리인지 모르겠습니다 사장님은 얼마 파시는거에요? 3만 8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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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만 9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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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착한 2만 8천원 얘는 3만 8천원 크기하고 다리 상태하고 이런게 다른겁니다 2만 8천원 절제 좀 대고 짜는거 1만 8천원 3만 8천원 2만 8천원 2.7 얼마씩 할께요 받을께요 2만 8천원짜리 2만 8천원 2만 8천원 2만 8천원 2만 8천원 2만 8천원 2만 9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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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만 9천원 2만 9천원 2만 9천원 아직도 경매가 진행중인데 오늘은 마치고 가겠습니다 오늘은 킹크랩은 좀 높은 편이고 대개는 평소보다 약간 높을까 그런 수준입니다 오늘 마치고 가겠습니다 오늘 좀 오랫동안 있었는데 아직도 경매는 계속되고 있어요 시세는 오늘 킹크랩은 높은 편이고요 대게도 어제보다 약간 높은 편인 것 같아요 그래도 대게는 그런대로 괜찮아요 3만원에서 4만원 대게 그 다음에 글루 킹크랩은 그래도 7만원대 이렇게 가네요 일단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